오늘의 기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교실에서 담배를? 가... 가...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지. 박수! 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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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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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디스? 그렇지... 보토를 덩어리자 삼킨 느낌... 힐링 소리에 맞춰 리듬을 받으니... 팔로만 하면 돼. 뭐, 야? 뭐, 뭐야? 설마, 그래. 이리, 거기 가! 너는 뭐 그렇게 들어와야 되겠네. 바로 자리에 앉아. 아니 그럼... 이 녀석은 또 지각이야?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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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왁스에 김없네 야! 김없어. 좀 웃으러. 그냥 날 자른다. 뭐 하루 종일 패션쇼만 할거야? 빨리 가서 앉아. 빨리! 정치 다일 학교생활이 빨리 들어가! 빨리 치마는 아닐 것 같은 예감일 테니까 야, 나와 어이, 촌티! 너 앞으로 우리랑 다니려면 빨리! 너 앞으로 우리랑 다니려면 야, 옷도 좀 사고 어디로 하나? 어디로 사가? 이렇게 말아가! 이게 돈만 있으면 이렇게 잘 없이 해도 되는 거야? 이를 왜 와! 야, 나 네 옷이 벤이 같지 않아! 네 손맛은 차이지다 내려줬어 승인 없다, 매워 뭐지? 너무 아름답다 너를 때리는 건 네가 처음이야 뭐야? 나 더 때려서! 난 아주 나쁜 소년이야! 인정사건하고 에스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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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해지고 많이 에스포 나쁜 녀석 때려나? 아뇨, 딱 딱 줄 거야 내 암은 엔한 모든 소세지를 정현이는 사랑 넘치는 소세지 같은 코커벨과 씨는 이 세상에 관관를 신경 담배해! 민어는 시덧대도 없이 시상이 떠오르는 듯했어 시상이 떠올랐어 시상이 떠올랐어 제목 마더 이런 난임을 우리 세상에 드랍한 마덜에게 진심으로 리스펙! 우리는 우리의 감시성을 다졌지 이 넓은 폭도를 언제 다 땄지 내가 누워줄게 시작해볼까? 히투뜨린 아래를 토키포 히투뜨린 아래로 토키포 히투빨 춤에 놀아 히투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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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 아오오오 아오오오 아오오오오 조심해 미끄러우니까 그렇게 청소장 태민이는 매일 대걸렛 댄스로 복도 청소를 도와줬지 그러다 너무나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어 니가 불러나 난 온유를 내 보기 못해 사! 정신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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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놈이니까 나를 사이에 두고 지키면서 싸움을 믿게 된 거야 히투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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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나 피한 길이랑 똑같은데? 얘 복젓도 있어 히투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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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투빨